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준비물이 하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콘돔을 하나씩 가져오세요 교수님! 저 그런 거 한 번도 안 사봤는데 창피하게 어떻게 사요? 말도 안 되는 농담하지 마세요 그 나이 먹도록 콘돔을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이 어딨어요? 그, 그래 여기 알바생이 남자였던 거 같은데 그래도 남자 알바생이면 좀 덜 쪽팔리겠지 아이씨 분명 지난주까지만 해도 남자 알바생이었는데 응? 잠깐! 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어엿한 어른인데 뭐 때문에 이런 걸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야 그, 그래도 이거 하나만 사면 좀 그러니까 다른 거랑 같이 사서 티 안 나게 해야겠다 봉투 필요하세요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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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른인데요? 아니 봉투 필요하시냐구요 네! 비, 필요합니다! 네, 봉투값 20원 추가돼요 네, 알겠습니다! 응? 아니 빨리 찍고 넘어가라고 빨리 넘어가란 말이야! 저기요 암! 이거 먹는 거 아닌데요? 저도 아는데요 어머머 저, 죄송해요 3만6천원입니다 그리고... 이, 이거… 이건 제가 안 골랐는데요? 이건 제가 죄송해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헤헤 어허 다음에 다음에